안녕하세요. 만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중증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신레전드 삼성 산정놀이 부탁해보도록 하죠. 고대중이랑 빨간중만 나오니까 어떤 컨셉을 하려고 그러다가 아무 컨셉 없고요. 빨간중은 좀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비싼 애들을 자꾸 쓰고 싶어지는 요상한 충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싼 애들이 다 사기캐이기 때문에 또 보험은 하나 들어 놨고요. 그리고 고대중도 멈추고 그러면 되겠죠. 앞에 나온 놈 밀고 그리고 은근히 안 쓴 게 고약 대광섬 이래 가지고 한번 넣어봤고요. 이상하게 제가 기본 캐릭터를 잘 안 쓰죠. 너무 좋은 캐릭터다 라는 좀 인식이 박히면 야 이거 엄청 좋다 그러면 더 자주 쓰게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좀 하고 안 쓰게 되는 그런 저만의 특징이 있어 가지고 대광섬 같은 거 잘 안 쓰게 되죠. 야 얘는 너무 센데 약간 이런 느낌 컨셉질도 적당히 해야지 잠깐만 이거 왜 벽이 안 무너지냐 상당히 약한 적들인가 본데 아예 그냥 손 넣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두들겨 나오는 애들이고 양만 왕창 뽑아놨어도 왕창도 아니라 몇 개만 뽑아놨어도 그냥 다 막아질 뻔한 그런 스테이지였군요. 편안하게 돈 모으는 스테이지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벽을 앙창 뽑아버렸어. 저쪽 대기 맞고 한 방에 안 죽는 거 보면 토끼가 배유를 조금 먹긴 먹은 거 같긴 해요. 우리는 비싼 애들이 있어 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이거 죽일까? 알려줍시다. 지금 1등 공신인데 죽여버리면 어떡해. 당연히 더 밀지는 못하는 거 같으니까 좋아요. 공속이 느리네. 아주 좋고요. 공속이 느리고 한 방에 센 게 낫죠. 어? 얘 넘넘넘이 안 죽는다고 맞았는데? 스펙이 상당히 낮은 듯? 얘네가 스펙이 높든지. 토끼는 잘 잡는데. 초대미니까. 넘넘넘넘한테 맞고 키트백이 되네. 공업 됐고요. 아 무섭다.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다 나가면 되겠죠. 저는 워낙 발이 빠르니까. 딱히 지금부터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콩! 달려! 친구들이 몇 놈이야? 일진이 잘 멈춰줘야 할 텐데요. 일진이 어딨냐 근데? 드디어 비슷한 것 같고 실패. 일진의 실패는 뭐 예견된 일이니까 두 번 연속 실패. 저주 걸려 버렸고요. 저주 안 걸렸나? 어떻게 멈췄지? 저주 무효 있나?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기억이 안 나면 눌러보면 알지. 저주 무효가 있네. 훌륭하네. 일단 모든 거는 다 빨간색에 집중한 그런 덱인데. 빨간색은 뭐 잠옷만 조금 나오고. 고대종이 싹쓸이 하고 계시고요. 고대종 전문덱을 짜긴 좀 그렇더라고. 왜 그런진 모르겠죠. 왜냐면 얘 아이조거원에서 잡아봤거든 이미.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 일진이 모이기 시작하면 잘 멈출 거예요. 그리고 수냥이파가 지금 둘인가요? 하나 죽었어?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어디 있나? 어 여기 있구나. 잘 안 보이는데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수냥이파 한... 얘가 몇 놈이야? 수냥이파 한 셋 정도는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막아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놀슈랜 다 터졌고요. 수냥이파도 밀리네? 음... 근데 좀 밀기를 하나 좀 가져왔으면 훨씬 좋을 뻔? 근데 이게 너무 쿨이 기네. 그래도 슬슬 밀리다 보면은... 멈추지 않을까? 근데 이게 너무 쿨이 기네. 쿨한 5초 정도 줄일까요? 10매초일 거 아니야? 쿨한 5초 정도 줄이면 괜찮을 듯? 일단 좀 잘 멈춰주세요. 일단 좀 잘 멈춰주세요. 일진이잖아. 일단 앞에 있는 놈만 잘 멈춰주면... 수냥이파가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은근히 수냥이파가 너무 많으니까 힘을 못쓰고 있고요. 한 번쯤 밀긴 하는데 딱히 도움이 안 돼. 너무 많으니까. 도대종이에 대한 신경을 조금 더 썼어야 되는데. 후달리고 있죠 지금? 죽었고요. 둘 정도면 일진이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않나? 또 죽었고요. 빨간 적은 가까이 오면 밀려나니까 고대종만 어떻게 잘 해주면 돼? 야 아즈라즈렉다. 흙을 좀 흐트로 짜가지고 쓰레기 같은 짓이 있었고요. 빨간 놈을 완벽하게 제어를 했으면 이제 고대종이 앞에 나오니까 일진이 잘 막아주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못 믿을 놈이었고. 수냥이파에 도움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또 고대종을 대항을 해가지고 짜기엔 이미 해봤기 때문에 최근에. 또 너무 똑같은 덱이 나오지 않을까. 제안풀에 재미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똑같은 놈만 자주 보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다가 털릴뻔 했고요. 동글동글 구덩이. 얘네는 잘 맞고 여기 빠져나오는 뱀을 잡으면 게임이 클리어가 되는데 뱀을 요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이슨으로 한번 요격해 볼 생각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야 이거 EX 레어 없으니까 죽겠네. 돈도 없고. 돈이라도 많으면 캐릭터나 다 뽑아놓고 할텐데. 와 우르르 없으니까 장난 아니게 빡센데. 프랑켄슈타인 베어라도 있었으면. 아마 좀 있으면 이거 3성 다 깨고 4성을 하게 될텐데. 4성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좀 선 넘었지. 얘는 좀 선을 많이 넘은 것 같아요. 야 이게 EX 레어 없으니까. 부속성을 밀 애들이 없네. 물론 블루아이즈 쓰면 됩니다만. 그럼 블루아이즈까지 꺼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럼 그 뒤에 뱀 빠져나가는게 못하게 신경좀 써 주시고요. 일단 고우키가 앞에 있는 애들을 제거하면은 조금은 생길거에요. 고우키님 힘을 지금 써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힘을 써주셨고. 아 들어갔네. 하지만 나오자마자 에이커미쉬한테 때려주셨구요. 요거는 배치하는데 써버리고. 아 또 들어갔어. 대망 요건 크다. 엄청 크다. 고기가 없어가지고 앞에 다 터졌죠. 조금은 넣어 들어가면 안되는데. 큰일 났구요. 제발 좀 고우키 나올때까지만 버텨 얘들아. 새 세상에 올것이야. 물론 안올수도 있구요. 네네들 자꾸 이런 블루아이즈 꺼내버린다. 내가 블루아이즈를 봉인하고 있었던건 걔네가 너무 강력해서 사기가 아닐까 해서 봉인하고 있었던거지. 이렇게 나오면. EX 레어를 제안하고 블루아이즈를 해제한다. 동글동글 구덩이. EX 레어를 제안했더니. 좀비를 상대할 애가 없네요. 좀비 밀기 초대 뭐 다 EX 레어에 있어. 그래서 어쩔수 없이 블루아이즈 해방 해버렸구요. 그리고 좀비를 밀 수 있는 저의 유일한 슈퍼레어. 심파워드라이버 넣어서. 한번 제대로 써야죠 빠져들어온 놈한테. 킹받았다 이 말이야. 아 근데 EX 레어를 제안해보니까. 약점이 확실히 드러났네. 좀비한테 이렇게 약하다고? 흰적한테도 약해요. 흰적한테 매직할 수 있는 애가 다 EX 대형 유닛이기 때문에. 좀 약간 놀라운 발견이었고. 자 빨리 빨리 밀고 갑시다. 지금부터 좀 아껴가면서 갑시다. 아니 골과 아껴는건 오반가? 자 정도드는 소리는 언제부터 안나기 시작했구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돈을 아껴가면서. 여기서부터는 좀 돈을 아껴가면서. 안들어갔네? 요거 한번 실수하면은 대망이거든 두번 죽이다 보니까 뱀이 들어갔고요 일단 뱀은 밀어냈고 얘네 죽이면 돈이 좀 생길거에요 1500원짜리 날려버리기 폭탄을 보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1500원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 좀 있고요 자 여기서 요 뱀 요거는 대포로 해결 가능 대포가 제일 확실하죠 요격 실패했다가 개망하는 수 있으니깐 확실한걸로 해주시고요 돈 많든 너라도 나가 덩 대신 니가 맞아 고기를 자꾸 쉬게되면 기적의 운영이 되고 있고 저거 들어갔는데 이번엔 1500원이 돼 이루가 어? 수냥이 퍼도 있네 하여튼 준비가 잘 되어있고요 전체적으로 자 흑탄양은 골로 가신 것 같아요 나대다가 흑탄 태포도 타량 2세가 나올 예정이고요 빛이면 안되고 역시 블루아이즈 오네 쿨이 빨럭 들어간 돼지는 바로 꺼내주고요 오래 먹을 거 아니면 땅속에 보관할 필요없어요 그때그때 먹으면 되지 땅속에다 보관까지 쌍스냥이퍼의 쌍흑타마 그러면 웬만하긴 빠져들어간 놈도 다 밀어붙일 수 있겠죠 그리고 파동도 꽤나 모였으면 이제 뒤에 들어가는 갬 같은 애를 들어가기 전에 히트팩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있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었던 것 같고 뒤에서 이제 뭐 나온다 괜찮아요 저는 1500원짜리 보험이 있으니까요 일어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뭐 걸렸어요 걸리적거리는 게 있고 저기 뭐 또 나왔는데 우상 앞에서 튀어나온 건 아니니까 뭐 어떻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고기가 별로 필요 없는 상황이라 거기 끊겨도 고기가 2단으로 끊겼네 이거는 성 부시고 있고 이거는 중앙에서 진격하고 있고요 뭐 하여튼 깼습니다 아 빡센 판이었어 왜냐 우르르니 없어서 EX레어 소중합니다 소중히 다뤄 주시고요 블루아이즈로 깨버렸습니다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